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영어 성적 안 나왔던 학생들, 또 영어 공부 안에서 노베이스인 학생들, 2등급 일단 만드는 게 목표이어야 하죠. 물론 2등급이 되고 나면 나중에 1등급으로 목표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등급이 나온다는 건 포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요. 빈순삽이라고 하는 걸 킬로 문제라고 하거든요. 정답률이 제일 낮습니다. 좀 비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에서 만약에 빈순삽을 다 찍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맞았다고 할게요. 2등급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2등급이 일단 나오게 만들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어휘적인 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휘는 12월에 벌써 케이스를 찍었거든요. 어휘에 대한 내용 케이스 꼭 보시면 공부량, 공부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어휘는 이제 빼고요. 크게 총 3단계입니다. 정말로 선생님 저 지금 5등급이거든요. 저 지금 6등급이거든요. 라고 할 때 어휘적인 건 어쨌거나 수능 전날까지도 외울 겁니다. 어휘는 빼고요. 총 3단계가 된다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2가 나올 겁니다. 왜? 절평이거든요. 이게 상대평가였으면 친구들과의 경쟁이지만 자기 공부량을 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어 2등급은 사실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이 1년 만에 영어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문장 해석인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해석이 뭐니? 그럼 아이들이 하는 말 끊어주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아닙니다. 아마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나 문장을 이해한 거. 우리말로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고요. 필자가 뭘 말하는지 이해한 게 해석이에요. 그러려면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은의 단위별로 있는 겁니다.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읽잖아요. 절대로 노베이스 학생 2등급 안 나와요. 제대로 해석, 순서대로, 어순대로 해석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의미, 단위, 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돼야 필자가 이런 말을 대충 하고 싶은 거구나가 파악이 되거든요. 읽고자,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구문독해 익히고 체화한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은 알아야 돼요. 제목이라든가 이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와 문법적인 명칭은 알아야 돼요. 참 죄송하게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익히는 거거든요. 학습, 배우고 익힌다. 기본적으로 끊어 읽고 묶어 읽는 방법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문법적 명칭에 대해서 일단 배워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제가 장담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2주 정도도 안 걸립니다.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건 공식이기 때문에 배운 다음에 익히면 2주 안에 몸에 붙어요. 물론 단어 모르는 게 나오죠. 단어 나중에 복습을 하면 되는 거고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2주 안에 웬만한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5등급 학생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2주 안에 끝날 수 있는 거구나. 2단계가 끝나면 2단계.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냐? 키워드를 잡으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 필자가 정말로 이 문장에서 의미하는 건 뭐구나? 줄거리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국어하고 자주 비유하는데요. 비교과나 비유를 합니다. 국어 문제 풀 때 혹시 가로 열고 닫고 끊어 읽고 묶어 있나요? 안 하죠? 이거 망하겠다는 얘기죠? 국어 문제 풀 때 키워드, 핵심적인 말이 동그라미 치면서 읽지 않아요? 그래야 줄거리를 놓치지 않죠. 똑같습니다. 문장을 가로 열고 닫는 거 끝난 상태에서 이제 키워드 잡는 공부를 해야 돼요. 줄거리 잡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과 키워드 한 번 읽고 약하게 넘기는 파트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참 죄송하죠. 배운 다음에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학습이 배울 학에 익힐 습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배운 다음에 자기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가로 열고 닫고 의미 단위별로 공부한다. 이건 보통 5등급 기준으로 2주 만에 끝나고요. 그 다음엔 문장이 좀 길어질 때 키워드 잡으면서 공부한 연습을 해야 돼요.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엔 계속 채화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거거든요. 수능 때까지. 그럼 제가 예시문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생각, 명사 다음에 됐나 오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로 엽니다. 해석하지 않고 후치 수식인데 더 중요한 건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닫아야 돼요. 이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이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의미.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필을 또 뭐로 보여?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영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비록 읽지라도 그것이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이거 부사입니다. 널리 퍼졌을지라도 이거는 구문독해 한 거예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의미 단위별로 근데 이게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은요. 이 문장에서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 겁니다. 키워드를 자 이제 유학을 해봅니다. 생각 또 주어 뭐는? 나무를 심는 것이 동사적 해석 갖고 있다는 생각은 힘 빼세요. 꾸며주는 말이 불과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아 나무를 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나무 심는 게 의미가 있던 겁니다. 이거 자 이건 저랑 수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영어 해석의 기본입니다. 어쩌구 투 동사 원형이 나오면 투 동사 원형이 해석적 동사 핵심이에요.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해요. 근데 어쩌고 그렇다고 해부하지 마시고요. 해부 빈 인벤티드 만들어져 왔다 핵심적으로 해석한 동사는 이거란 말이야.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파트가 이겁니다. 나무를 심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유학한 책이 누구? 영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끝! 수식어고 접사 뒤에 한 번만 있는 거야. 비록 그때 이후로 널리 퍼졌을지라도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 게 해석이거든요. 아 나무 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영국 사람들이 만든 개념인 거구나. 아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나무 심었겠니? 안 심었단 말이야. 아 나무 심는 게 의미 있다는 건 영국인들이 만든 개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 게 해석입니다.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게 해석이 아니고요. 해석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각각의 문장을 따라가면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 필자가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거 주제가 뭐구나.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거 아마 한 달쯤 걸 겁니다. 강약 주면서 있는 연습까지 하는데 물론 단어는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고 나중이라는 게 또 수능 끝나고 아니에요. 수능 전까지 계속 외우는 거고요. 이게 2단계 그럼 마지막 3단계가 뭐냐? 제발 물어본 거만 대답해라. 물어본 거만 대답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거예요. 근거로 푸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배운 내용처럼 문장 문장을 키워드 잡으면서 읽으면 전체 줄거리를 놓치지 않게 돼요.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구나. 근데 이거예요. 대입학은요. 주제가 뭐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야 그라나의 주제 하나요? 평균적으로 영어는 여섯 문장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소재랑 결론은 필수어이고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을 찾아내면 끝입니다. 소재, 주장, 결론.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힘 빼고 힘 빼고 대충 줄거리만 따라갑니다. 무조건 소재, 주장, 결론으로 오답을 다 지우는 겁니다. 자 나머지 똑같아요. 밑줄 어이나 무감은요. 결국에 그럼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의 대입학을 틀리는 학생들이 왜 30번의 어휘와 35번의 무간문을 틀리는지 아세요? 다시 한 번 대입학을 틀리는 학생들은 30번과 35번을 보통 자주 틀립니다. 주제가 뭐니?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주제문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지 못하니까 주제가 뭐니를 틀리는 학생들이 30번과 35번의 무간문과 어휘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를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빈칸도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게요? 빈칸은요. 간단합니다. 위, 아래 관계와 주제의 관련성이에요. 야 글 하나의 주제에 하나밖에 없다. 근데 위, 아래에 뭐가 있으니 너 뭐가 답이겠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대입학을 틀리는 학생들은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위, 아래 관계는 알아도 주제를 모르니까 빈칸을 틀리는 겁니다. 마지막 순삽이에요. 이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왜 이렇게 안 풀죠? 순삽이라고 하는 게 순삽입이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를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 번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줄거리만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뭐냐면요. 구문도 캠은 문제를 못 풀어요. 가로 열고 닫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 다 빼고 얘처럼 아까 생각 그래 나무 심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영국인들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따라갔어야 돼. 줄거리상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 이렇게 안 풀어요.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도 캐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2등급 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절평 영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이게 상대평가 아니거든요. 친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빨리 노베이스를 결방학 안에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사항이 이거예요. 만약에 5등급 기준을 설명합니다. 나 5등급이고 나 끊어 읽기 묶어 읽기도 안 되고 있다. 당장 끝내세요. 2주 안에 무조건 배운 다음에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가 육한층이 나오면서 필자의 줄거리 따라가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2월달까지 끝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3월부터는 배운 내용은 적용은 하면서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문제풀이까지 하는 걸 계속하는 거고요. 또 하나 어휘는 수능 전날까지 외우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제가 장담한 겁니다. 제가 들어가는 이제 현장에서 어느 캠퍼스도 안 빼고 오해수에 일어나온 학생들은 모든 캠퍼스마다 있어요. 이게 절평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공부하시고 선생님 저 그래도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 Q&A 오셔서 자기 상황 학년 등급 설명하면 우리 연구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2등급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자 너도야. 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